어휴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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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들 안녕 오랜만이네 뭐 오랜만이냐 오늘 또 엄마가 아빠 몰카를 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눈이 다시 쩔어? 또 가야지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몰카를 할 거냐면은 아빠 불러가지고 눈 쓸자고 해놓고 엄마가 계속 아빠한테 눈을 터보는 거예요 터보 막 터보 막 터보 그렇게 몰카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도 눈이 많이 와요 자 그러면 레츠고 레츠고 고고고고고 아빠 눈 쓸자 눈 아빠 눈 쓸어야 돼 눈 장갑 끼고 와야지 눈 쓰면 장갑 껴 뭘 장갑 아빠 아빠는 빗자루로 쓸 거야? 어휴 저거 있어 아 밀게? 안 펴 잘 채워 아휴 아휴 아 sla 눈치 생긴 해 눈어 채야지 저 자루야 저 자루 멀리 던져 멀리 던져 멀리 던져 멀리 던져 멀리 던져 멀리 던져 이껴요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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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! 뭐야! 뭐야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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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또래! 아우! 아! 창아! 해보자! 똥을 해! 왜 보자! 왜 보자! 왜 보자! 아우! 아우! 엄청나다 이 앤네! 야! 똑바로 이 자식아! 왜! 왜! 아우! 잘한다!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! 잘 친다! 야!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됐어! 아우! 잘한다! 다 됐어! 야! 엄마 찍어! 엄마 왜 찍어? 한 번 더 찍어! 엄마 찍으라고? 응! 엄마 머리 다 맞았네! 하핰하 하하하 왜 sacrificing 어? 하하하핰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